몰래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마을활동단 달촌메이커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마을을 직접 괄찰하고 바꿔보며 청소년의 대표가 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3세부터 17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식지 제작, 마을 홍보와 마을 행사 운영 등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참여자에게는 청소년 마을기획단 임명장 수요는 물론 각종 마을 행사 기획 등의 우선 참여 혜택과 매활동 시 봉사활동 시간을 지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1월 17일까지 수련관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